조건부 서식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해서 적용한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서식은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바로 이거죠.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테두리, 셀 배경색 등의 얘네들을 우리가 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식을 설정하겠다.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 입력할 때요. 열 이름 앞에 달러를 갖다가 입력해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인다. 그 열 자체를 갖다가 붙박이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잠시 후에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의 우선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부죠. 그리고 또 시험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이 문구인데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을 해요.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모두 만족이니까 모두 적용이 돼요. 그 서식이 충돌하지 않는 한. 그럼 만약에 문제는 서식이 충돌하면요. 이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거 적용 조심하시고.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셀 값이나 수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당연히 등호를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등호를 맨 앞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조건부 서식에서도 수식이니까 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는 거고 규칙이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2번은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얘기했네요.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 셀 값이 바뀌어서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규칙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서식이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은 셀 값이 바뀌어서 규칙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적용된 셀 서식 설정도 같이 해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고유 또는 중복 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조건부 서식에서 고유 또는 중복 기능 지원됩니다. 맞는 거고 77번 다음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서식의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부 서식이고요. 두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죠? 높은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나중에 아니고 정답은 2번이고 세 번째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또 나왔네요. 그죠? 네 번째 조건부 서식에 의해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돼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 서식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렇죠. 해제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예인데요. 볼까요? 아래워크시트와 같이 평점이 3.0 미만인 미만이라는 건 뭐예요? 3하고 비교해서 미만 3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행 전체에 행 전체니까는 열에다가 달러 표시해 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셀 배경색을 지정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중 이를 위한 조건부 서식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행 전체 평점이 3.0 비교해서 3이 더 큰 경우 지금 이 경우잖아요. 2.60 그 다음에 1.29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93 그죠? 여기에만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일단 는 먼저 해야 되죠. 는 1.2.3.4 보니까 는 먼저 다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행 전체 이렇게 행 전체에 서식을 줄 때는 10에다가 달러 표시를 줘서 붙박이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 지금 평점은 D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달러를 붙여라. 달러 D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얘 먼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D의 2죠. 이렇게 그래놓고 3하고 비교해서 3이 더 큰 경우 이렇게 줘야지만 행 전체에 원활하게 서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 전체에 그래서 열에다가 이렇게 달러를 준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조건부 서식이죠.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셀 강조가 규칙 그래서 뭐뭐 보다 큼 보다 작음 단값 사이에 있음 같은 텍스트 포함 발생하는 날짜 중복값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 상위 10개 항목 퍼센트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초과 평균 미마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식으로 채워집니다. 데이터 막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 평점이다 그러면은 데이터 막대 보세요.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색조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 아이콘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거 다 지원이 돼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이에요. 새 규칙 들어가서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식 규칙에다가 는 얘는 지금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에다가 달러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열을 갖다가 붙박이로 그래서 달러 D 그 다음에 2 D의 2 3.38부터 강혜민의 3.38부터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3 이 더 크다 미만인 경우 김경십의 2.6 1.29 그 다음에 2.93 여기에만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노란색 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바로 이제 이 부분 는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달러 D D D열을 붙박이로 한다. D의 2 3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서식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평점이 3하고 비교해서 3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행 전체에다가 서식이 적용이 된다. 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오류값 가겠습니다. 이 샵 표시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요.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를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셀 너비가 좁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 두 번째에는 샵 밸류 느낌표 밸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수치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사용해야 할 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치 밸류 밸류의 문제가 있다. 수치에 그래서 샵 밸류 느낌표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인수로 잘못된 값을 사용했을 때 값 밸류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를 썼을 때 이렇게도 시험지에서 표현을 해요. 함수의 인수로 잘못된 값을 사용한 경우 함수의 잘못된 인수를 쓰는 경우 밸류예요. 시험지에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샵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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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슬래시 0 나누기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나누기 연산을 시도한 경우 얘는 이 의미만 아시면 바로 맞출 수 있죠. 나누기 당연히 0으로 0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0으로 나눴을 때 divide 그 다음에 이번에는 name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name 다음에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예요. name만 그렇습니다. name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뭐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함수의 이름 이름이 영어로 name이니까 함수의 이름이라든가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 이름을 사용한 경우 이름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 name 물음표 에러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샵 na not available 뭐예요? 쓸 수 없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거예요. 나 찾아봐라 그렇죠? 그렇게 버릴수도 없어요.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 그 다음에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 그니까 없을 때 샵 na not available 그 다음에 ref reference 참조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 참조 레퍼런스 ref 느낌표 그 다음에 샵 num 느낌표 이 num은요 numeric 또는 number 숫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에 그 다음에 null 없다는 뜻이잖아요. 비어있다. 교점 연산자 우리가 공백이 교점 연산자인데 겹치는 부분 교차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 null 비어있다.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순환참조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자체 셀을 참조하는 경우에 순환참조 경우가 떨어져요. 79번 다음 중 오류값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샵 num 느낌표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값을 사용했을 때 발생 num numeric 또는 number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값 잘못 썼을 때 그 다음에 샵 value 셀에 입력된 숫자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 이건 샵이잖아요. 샵 샵 샵 샵 value가 아니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raf 참조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샵 name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name해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좁을 때는 열의 너비가 좁을 때는 샵 샵 샵 샵 80번 다음 중 잘못된 인수 잘못된 인수 함수에서 인수를 잘못 썼을 때 그죠? 뭐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value 또는 P연산자를 사용하였거나 수식의 자동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는 바로 4번의 value가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인수 그러면 value예요. 다음 중 눈썸 A3에서 A9 수식이 눈썸 A3 A9 콜론이 빠져버렸잖아요. 이 콜론이라는 건 범위연산자 A3에서 A9까지의 sum 합인데 콜론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엑셀이 A3 A9라는 셀의 이름이 있나? 셀 이름이 정의되어 있나? 판단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름 정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name 오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또 함수의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 와 같이 범위참조의 콜론이 생략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의되지 않은 셀의 이름 잘못된 함수 이름을 썼을 때 name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name 물음표가 물음표가 된다라는 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는 썸 B2에서 B6까지 합을 구하라 콜론이 있잖아요. 렌털 치면 합이 구해졌죠. 그런데 이 콜론을 없애버리면 B2 B2 B6이라는 걸 갖다가 엑셀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name 에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B2에서 B6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B2 B6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구해져요. 하지만 아까는 B2에서 B6 정의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name 오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갈까요? Ctrl F3 가면 이름 관리자인데 여기서 방금 전에 B2B6 정의한 이름 삭제하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에라가 떨어지죠. 이번에는 colon을 제대로 줬는데 합을 구하는 함수가 sum sum 이잖아요. sum sum 으로 줬어요. sun 으로 줬습니다. 잘못된 함수 이름을 썼잖아요. 무슨 에라? name 에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s 같은 경우는 absolute 의 약자인데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수의 절대값 절대값은 뭐예요? 부호가 없는 수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abs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int는 int에서 정수의 의미인데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다 라는 거죠. int 정수 정수 값 sum 수1 수2 합 sum sum 합 합 합 숫자의 합 합 그 다음에 avr average 평균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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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그 다음에 mod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수1을 수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나머지 값을 구한다. 만약에 이 수2가 0이면 디바이드 오류가 떨어져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 수1 수2 수2 수2만큼 거듭제곱한 거 수1을 수2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구한다. 거듭제곱 얘도 시험문제에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올림함수 반올림해주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얘는 숫자의 개수만 해야 해줍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 all 얘는 공백이 아닌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다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카운트하고 카운트 all하고 다릅니다. 카운트는 숫자의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이에요. 최대값 최소값 가장 큰값 가장 작은값을 구해준다는 거고 또 조심하실 건 뭐냐면 small하고 라지는요. 몇 번째로 작은값 몇 번째로 큰값이에요. 맥스 민하고 다릅니다. small 몇 번째로 작은값 몇 번째로 큰값 small 라지 그 다음에 mod.sngl mod는 뭐냐면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우리 통계학에서 최빈수라고 불러요.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 그걸 갖다가 최빈수라고 합니다.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는 mod.sngl 그 다음에 median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위치한 수 통계수도 중요하게 쓰여요.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또는 중간값 이렇게도 불러요. 통계에서는 중위수 최빈수 이런 것들 median 그리고 odd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제인 홀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홀수로 바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 올림 음수인 경우 내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vn 이분이 짝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짝수 양수는 올림 마찬가지로 음수는 내림 이라는 거 82번 다음으로 아래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실행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mod잖아요.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근데 a3는 뭐예요? a3 같은 경우는 5고 5죠. 그러면 5를 그 다음에 a6은요. 2잖아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요. 2는 4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mod.sngl 뭐예요? 최빈수잖아요.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a1에서 a6에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는 뭐예요? 지금 3이 두 번 나왔네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안 중의수잖아요. 중의수 a1에서 a6 중의수 중간에 위치한 수 지금 0,2,3,3,5,7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수는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다른 하나는 1번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4번 안 봐도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죠. 스몰이라는 거는 몇 번째로 작은 값 a1에서 a6 세 번째로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0이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2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이 3이네요. 그러니까 4번도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고 83번 가겠습니다. 83번 다음 함수의 결과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는 카운트 카운트는 숫자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그리고 이 한글은 카운트를 못해요. 근데 이 추를은 1로 카운트 얘가 생각을 해요. 추를 1입니다. 1 얘도 카운트 해줘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카운트 하고 1 얘도 숫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얘도 카운트 해버립니다. 숫자로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3이 돼야 돼요. 3 그리고 카운트 올 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4가 돼야 돼요. 4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운트하고 카운트 올하고 그 다음에 맥스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건데 추를 하는 건 1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 8 3 어떤 게 제일 커요? 10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맞다라는 거죠. 10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올림인데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면 어디서 반올림을 하는 거냐면 소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이니까 반올림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00이 돼야 돼요. 200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84번 다음 중 함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ODD 홀수로 바꿔라 4는 짝수니까 홀수로 바꾸면 5가 되는 거고 2번 5를 갖다 짝수로 바꾸라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이건요. 우리가 MOD는 뭘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로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MOD가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는 수학문제가 되잖아요. 계산 문제잖아요. 여기서 현역되지 마시고 다음 걸 보세요. 는 파워 파워 같은 경우는 5의 새 거듭제가 5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잖아요. 이거는 금방 계산하잖아요. 5 25에다 5 곱하기 125가 되잖아요. 얘가 아니고 125잖아요. 이렇게 되면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4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맞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나는 착한 학생이니까 이거 계산할래? 하고 시간 다 잡아먹지 마세요. 아셨죠? 84번 같은 문제는 좀 지혜롭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참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조건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거짓일 때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조건 그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그 다음에 ifs가 붙어버리는 건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함수가 ifs예요. 이거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점수에 따라서 90 이상이면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이제 d가 되고 그 다음에 59 점서부터 그죠? 나머지까지는 전부 다 f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인데 ifs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는 ifs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a2 여기 a2 예요. 얘가 90 이상이냐 네. 90 이상입니다. 그럼 a야. 이런 식으로요.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ifs 쓰고 a2에 있는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해요. 그럼 a 그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a2가 그럼 80 이상이냐 그럼 b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개를 주는 경우 ifs 함수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a2가 60 이상이냐 그럼 d다. 그 다음 뭐예요. 60 이상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0점서부터 59점까지 당연히 비교하지 않아도 트루. 네. 그럼 f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ifs 함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더를 드래그하게 되면 채우기 엔더를 드래그하게 되면 90 이상은 a 80 이상은 b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s 함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함수 얘는 뭐냐면요. 스위치 스위치 a2 a2에 있는 어떤 값이 이 값이 지금 제품 코드가 m이잖아요. 이 값이 m이다. 그러면 모니터 이렇게 짝져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k다. 그러면 키보드 m은 모니터 k는 키보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전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p는 프린터 s는 ssd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없을 경우에 이 제품 코드에 없는 걸 입력했을 때 그냥 없음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로 그겁니다. 엔터 쳤을 때 m이면 모니터 k이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인데 x라는 거는 지금 없었잖아요. 여기에 지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뜨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스위치 함수입니다. 전환시키다 라는 거 바꾸다 그 다음에 엔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 만족했을 때 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참일 때 주로 5r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하나만 하나이사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엔드와 오아의 차이점 래프트라는 건 왼쪽에서 문자열 왼쪽에서 몇 개를 뽑아와라. Rijht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뽑아와라. 래프트 라이트 그죠? 그 다음에 미드는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몇 번째에서 몇 개를 뽑아와라. 그래서 래프트 라이트 미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번엔 Trim Trim Trim이 무슨 뜻이 있어요? 다듬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백은 다 없애줘요.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OWER 문자열 당연히 영문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로요 그러면 소문자로 바꿔라. 모두 어퍼 대문자로 바꿔라. 모두 그 다음에 플라퍼는 첫 글자만 첫 글자만 대문자 당연히 나머지는 소문자죠. 그 다음에 서치라는 거는 찾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여기에서 찾을 텍스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도 줄 수 있다는 거 시작 위치를 생각하면 1로 간주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85번 다음 시트의 1행의 데이터에 따라서 2행처럼 표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A2셀에 입력된 함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1인 경우에는 양수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if문을 썼는데 if 는 if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A1셀에 있는 값이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1이니까 그러니까 참이니까 양 그럼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0이랑 비교해서 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3, 4는 왜 틀리냐면 이렇게 쓰지를 안아요. 문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문법 자체가 아예 이렇게 if문은 작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85번 같은 문제는 if문에 대한 논리를 몰라도 그냥 생김새만 봐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85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86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2000년 이전이면 2000년 이전이라는 얘기는 2000년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아래 1999 그렇죠? 밑으로 다 내려가는 거죠. 2001년 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으로 하고 2000년 이전이면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19셀에 19셀에 여기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today, if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if today 오늘 날짜에서 날짜를 가지고 2000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연도 여기 지금 가입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연도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문제에서는 2000년도 이전 이후 이렇게 때문에 if 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바로 가겠습니다. 는 if 이어 라는 거는 비의 식구 여기서 연도만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만 뽑아와요. 걔를 2000년하고 비교해서 2000이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2000년도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회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보셔야 되냐 가입일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함수를 쓴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today라든가 데이트 함수를 쓰면 안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87번 다음 주 각 함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트림이라는 거는 이 공백을 빼고 나머지 공백 지금 여기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얘만 빼고 나머지 공백은 없어져요. 트림 맞는 거고 두 번째 서치 찾아오는 거죠. 세라는 글자가 세금 계산서 몇 번째 있느냐 라는 건데 어 첫 번째 있네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갖다 알려줬잖아요. 시작 위치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찾아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세를 찾는 거니까 하나 둘 공백 셋 넷 다섯 5가 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퍼 같은 경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대문자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LWER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다 소문자로 제대로 바꿨다 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룩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검색하다 그런 뜻인데 이 V는 Vertical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에서 찾아줘요. 첫 번째 열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요. 그래 놓고 그 지정한 열에 대응하는 값을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HLOOKU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룩업 찾아오는 건데 허리젠틀 행에서 찾아옵니다. 행에서 그래서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온다 라는 거 그래서 지정한 행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CHOSE CHOOSE 라는 걸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 2면 인수 2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셀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셀 범위 안에서 행, 열 행번호 열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옵니다. 88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작성한 수식 는 인덱스 B의 2에서 D의 9 범위를 잘 보셔야 돼 B의 2에서 D의 9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콤마 3 이라는 건 뭐냐면 2행 3열을 뜻해요. 2행 3열 그러면 여기가 1행 2행 그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1열 2열 3열 그럼 뭐에요? 23200 0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A1 셀의 851010 1234567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이 셀의 값을 이용해서 B1 셀의 성별을 남 또는 여로 표시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오른 것은 단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 여기잖아요. 여덟 번째 자리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는 choose 선택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mid 중간에서 A1 셀의 주민등록번호들은 있는데 여덟 번째에서 하나 요렇게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오는 게 mid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에서 하나가 뭐에요? 1이냐 2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choose 함수는 이 번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1이면 남 그죠? 이 이게 1이면 남으로 가는 거고 2면 여로 가는 거잖아요. 2면 2면 여로 간다. 이렇게 되면 1인 경우 남 2인 경우 여 바로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는 얘기죠. hlookup 검색하는 거 인덱스 이건 뭐 지금 범위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A1이 범위에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f문을 썼는데 오른쪽 A1에서 오른쪽에서 8개 그럼 8개 1, 2, 3, 4 전체 다 갖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0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이름 김남일 이천수 박지성 첫 번째 열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V루컵이죠. H루컵은 아니죠. 행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 4번은 자동적으로 탈락. 그 다음 V루컵이에요. V루컵 바로 가겠습니다. 2번 V루컵 박지성을 찾아라 라는 거죠. A3에서 D의 5 A3에서 A3에서 D의 5 여기에서 박지성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4 열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열이잖아요. 2열이고 3열이고 4열이고 아까 결석값을 가져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4열 박지성을 찾아서 박지성에 해당되는 그 4열과 5를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0이 문제인 거죠. 반드시 반드시 박지성과 똑같은 그래서 0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죠.